워워! っちゃanned REPBECCA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아~~~~ 실컷데. 아이 진짜 꼴 베기 싫어. 실컷 이XX야! 선생님이 그냥 반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 돼. 진짜 어 좋아! 어 좋아! 어 좋아! 아! 잘 끝나! 잘 끝나! 잘 끝나! 잘 끝났어요! 뭐하는거야! 자 지금부터 좋았어! 그렇지! 어! 저거 어떡해! 아 텅 나갔어요! 아 텅 나갔어요! 아 텅 나갔어요! 괜찮아요? 아니 아니 아니! 아 저게 무슨 일이야! 자 영아지 영세연 씨! 아 영세연 씨! 아 영세연 씨! 영세연 씨! 네! 자 한 번 더 경고받은 표정입니다! 1대0! 2대0이요! 자꾸 잠 거짓말 하시는데요! 자 2대0이 제가 보고 있어요! 네 2대0! 앉으시면 예스! 서있으면 노입니다! 맞으면 예스! 아니면 노! 맞으면 예스! 당연한 얘기 좀 하지 마시나요? 맞으면 당연히 예스죠! 맞으면 예스! 앉으면 예스! 우리 형께서 아는데 하는 얘기예요! 우리 형님 안 멈춰요! 그만하세요! 시끄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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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지 마세요! 그만하세요! 수영 누나예요! 왜? 응? 왜? 그래서 사실상 누나밖에 없어요! 그렇죠! 담비야! 그렇죠! 담비 아니야? 나는 아니야! 아 저거 제외하시라고요! 아닌 것 같다! 아닌 것 같다! 아닌 것 같다! 오빠 방금 약간 쫑고 같은데? 어? 아니! 허탈한 입술 보고! 아니야! 아니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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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! 잘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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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! 아! 나 여인촌한 줄 알았잖아요! 어허! 아! 아! 막따로 나갔네! 허허! 여인촌! 아! 아! 아아! 자, 훈단비 씨.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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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? 정답이 없어. 아잉! 아잉! 부담스러워요. 아, 잠깐만 안 부담스럽게. 아니, 그럼 조금만 덜 부담스럽게 좀 해주세요. 덜 부담스럽게요? 네, 덜 부담스럽게요. 아잉! 아, 그건 좀 감정이 너무 빠졌는데? 아잉!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. 이거 정말 뺐는데요? 네. 그거 좀 비교적이에요.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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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안 돼요? 씩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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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이 뭔가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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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야! 찌글 찌글! 자, 차, 차! 자! 자, 자! 자 자 자. 자 자 자. 아 안돼. 아 안돼 안돼. 아악. 허준아. 허준아. 야 답비하고 창맞았어. 야 답비야. 야 답비야. 다행히 되는 거야. 위험한 행동. 자 그럼 괜찮으세요? 아 아파요. 아 아파요. 코 안 돌아갔어요. 자는 산이에요. 자는 산이에요. 오케이. 서브 주세요. 아. 언니 그렇게 아팠다고. 언니 그렇게 아팠다고. 언니 그렇게 아팠다고. 그렇게 아팠다고. 그렇게 아팠다고. 돌려봐. 그렇게 아팠다고. 자. 그렇게 아팠다고. 여기에요.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. 너 왜. 야 이거 뭐야. 그리. 자 2대 이에요. 2대 1. 오케이. 흠흠. 제대로 해. 제대로 해. 아아악악. 어어악악. 어어. 어어어. 둘리. 하하하하하하. reacted. 하하하하. 줄리도 공룡이잖아요. 왜요? 졸리가 왜 그렇게 해요. 다시 한 번 해봐요. 다시 한 번 해봐요. 아 뭐야. 다시 한 번 해봐요. 다시 한 번 해봐요. 다시 한 번 해봐요. 아 손담비 너무 웃겨요. 아 손담비 너무 웃겨요. 아 손담비 다른 게 웃긴 게 아니야. 무조건, 무조건 되는 거 있는데 한 번 참을래요? 가만히 있습니까? 무조건 100%야. 100%야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이거 100%야, 100%야. 손이 감독님한테 맞을 것 같은데. 이거 진짜 흥분이 안 나오면 안 돼. 아 저도 진짜 담비 씨 쳐드리고 싶어요. 아 이걸로 쳐 이걸로. 하나, 둘, 셋. 셋, 칠. 셋, 칠. 셋, 칠. 셋, 칠. 셋, 칠. 셋, 칠. 셋. 셋, 셋. 셋, 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개그스타일이 있어요. 아 저는. 제가 좋아하는 개그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 저는.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. 먹고싶어? 먹고싶어? 자. 아직 간 안 된 거야. 아니 뭐 하는 거야. 아니 뭐 하는 거야. 아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이게 뭐야 손남비 이거. 아니 이거 진짜 얼마나 아까워. 오빠 주워 먹어요. 오빠 주워 먹어요. 내가 설마 이걸 주워 먹겠어. 먹으면 천만 원. 먹으면 천만 원. 진짜 주면 난 먹어.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은 돈을 숨긴 바로 그 분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아 진짜 한 번 보고싶다. 실물로. 실물로. 오빠 씨. 이 형만이 형. 오빠 씨. 이 형만이 형만. 우리 친구야 자꾸 오빠랑 하지마. 우리 친구야 자꾸 오빠랑 하지마. 담비 씨. 시즌2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. 진짜 담비 씨 이러지 마세요. 어리고 싶어요. 담비 씨는 왜 그래요. 어리고 싶어요. 아니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나. 강경 씨한테 오빠라고 그러지 않나. 사석에서도 많이 몰라요. 아니 왜 그러세요. 자 담비 씨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. 여기에서 김상호 씨하고 저 빼고. 그다음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. 아셨죠? 여자 중에 짱이에요. 알겠습니다. 여자 중에 그런 일. 알겠습니다. 여기요. 거기 놔주세요. 담비 씨. 네. 이거 좀 버리고 오세요. 어디다가요? 지금 이거를 어디다. 트레기통이에요? 예예. 예. 아 나 손남비 저거 진짜. 아 나 진짜 환하게. 담비 씨. 네. 버리고 바로 와요. 네. 그리고 저기 프라이팬 큰 거나 갖다주세요. 네. 그럼. 예예. 아 온다 온다 담비. 후라이팬? 후라이팬 갖고 오나 지금 큰 거? 담비야. 누나 뒤집게 갖고 와 뒤집게. 뒤집게. 누나 뒤집게 갖고 와 뒤집게. 한 번에 시키세요. 한 번에 시키세요. 아니야. 뒤집게. 뒤집게 아까 한 번에 말했어요. 중심 중심. 나 진짜 어이가 없다. 여기요. 담비 씨 뒤집게 한 번에 시켰어요. 정말이에요? 네. 여기요. 뒤집게. 잘 되어있는 팬이네요. 이거 말고 약간 삐죽한 걸로 있어요. 그냥 차라리에 숟가락을 주세요. 숟가락을. 수저요? 어? 아 무슨. 어, 라스오아. 어, 라스오아!!! 넌 뭐. 빨빨빨빨빨. 으아아아아악!!! 어어아악!!! 바이 imag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